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중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토어 브라우저의 사용방법과 익명성을 유지하는 인터넷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토어 브라우저는 유명한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나 토어가 가진 고유의 기능 등만 몇가지 소개하고 브라우저 기능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안성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강의의 목적입니다. 최근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터넷과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를 프로파일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나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주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는 방식이죠. SNS 광고가 자신의 취향에 맞춰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나이사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어 차원에서 토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절대로 이런 익명성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하지 않으며 본인의 책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유저들은 검열되지 않은 웹에 은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 문장은 토어의 개발자, 후원자, 사용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큰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특정 국가들에서는 언론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거나 국가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들이 검열되는 등 그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검열되지 않은 웹은 단순히 인터넷 그걸 넘어서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어는 더 어니라우터라는 말의 줄임말로 토어의 원리가 마치 인터넷 트래픽을 양파처럼 겹겹이 쌓아서 암호화하고 또한 여러 개의 노드를 거쳐서 암호화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토어는 프리앤 오픈 소프트웨어 이지만 원래는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토어 프로토콜은 여러 국가의 서버를 여러번 거쳐서 우회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역추적이 어렵지만 그만큼 또 속도가 느립니다. 토어 네트워크는 어디에 쓰는가 처음에 말했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수집을 피하기가 저희의 주된 목표가 되겠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원을 감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을 포기하는 만큼 자신에 맞춰진 인터넷 편의사항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부고발이라던가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든지 또한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사상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감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면 마약, 총기 매매, 가장 많은 해킹 범죄, 암호화폐 거래 등등 이런 활동들은 이런 활동들 역시 토어 브라우저에서 많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는 접속되지 않는 어니언 주소를 가진 사이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익명성이 잘 보장되고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브라우저 핑거프린팅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런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광고를 비롯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트래커들이 우리의 활동을 추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갔는지는 이제 기본이고 어떤 부분에서 뭐 마우스가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페이지를 체크했는지 등등을 다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나 뭐 html 등등 뭐 사용자의 정보를 막 수집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볼 때 우리의 화면에 맞춰서 적합하게 굉장히 옵티멀하게 페이지를 보여주라고 하다보니 뭐 사용자가 쓰는 폰트나 화면 사이즈나 어떤 환경에서 접속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되면은 어 어떤 기기를 쓰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검색하고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떤 ip 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모이고 모여서 사용자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지문처럼 고유하고 특정 가능해서 핑거프린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토어 브라우저는 이런 핑거프린팅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어 브라우저의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토어를 사용할 수 있는 OS들은 저렇게 있구요. 보안 및 익명성을 높여주는 테일즈나 후닉스 같은 리눅스 기반 OS들도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테일즈 OS 같은 경우는 OS 자체가 토어 프로토콜로 만들어져 있으며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토어를 통해 내보냅니다. 어 일반적인 뭐 윈도우나 맥OS,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토어 브라우저를 켜면 토어 브라우저로 통하는 그 인터넷 트래픽만 되지만 그런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가장 흔한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윈도우 10 프로 환경에서 녹화 중입니다. 토어 브라우저를 깔기 위해서 먼저 웹브라우저를 아무거나 켜셔서 토어 프로젝트를 검색하신 후 다운로드 토어 브라우저 토어 프로젝트 .org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실텐데요. 여기서 저는 현재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윈도우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놔서 이렇게 있구요. 현재 현재는 11.0.14 버전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언어를 선택해 주시구요. 경로를 하시는데 보통은 데스크탑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설치하시면 끝납니다. 저는 이미 설치해 둬서 설치하는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토어 브라우저를 켜시면 됩니다. 토어 네트워크 연결이 되었다면 이런 보라색 화면이 뜨면서 덕덕고가 메인에 오게 됩니다. 덕덕고는 구글처럼 똑같은 검색 엔진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먼저 토어 브라우저가 잘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려면 주소창에 check.towerproject.org 를 치시고 접속해 봅니다. 접속이 잘 되었다면 축하 메세지가 뜨고 현재 브라우저가 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메세지가 뜹니다. 그리고 45.151. 이 IP어드레스는 제 IP어드레스가 아니며 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검출되는 IP어드레스를 의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소창 왼편에 자물쇠가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보시면 이 토어 네트워크가 어디를 경유해서 이 사이트 최종 사이트까지 가는지 이렇게 UI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마지막으로 해당 IP가 잡힌 것이 확인됩니다. 토어 브라우저가 원활하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었다면 몇 가지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오른편에 옵션들을 누르시고 메뉴를 누르시고 세팅을 들어가겠습니다. 세팅의 왼쪽 탭에서 프라이버시 앤 세큐리티 탭을 누르시고 네 여기입니다. 세큐리티 레벨 여기서 세이펠스트 로 바꾸어 주시고 디셉티브 컨텐츠 앤 디인젤 세트펠프 프로텍션 이것도 역시 블록 다운로드 역시 블록 해 주겠습니다. HTTPS 온리 모드 이것도 역시나 Enable In All 윈도우로 해주겠습니다. 네 또한 다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More Tools 를 누르시고 맨 위에 Customize 툴바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No Script 라고 되어있는 것을 우측 상단에 방패 옆에 끌어다 넣으시고 HTTPS Everywhere 역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토어 브라우저의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덕덕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헬로우 월드를 검색하게 된다면 똑같이 구글처럼 비슷한 UI 를 가지고 검색하게 되는데요 구글에 비해서 광고도 적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덕덕고를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니언 주소가 붙은 토어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접속한 사이트는 뉴욕타임즈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기 때문에 검열된 국가들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토어 전용 어니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타임즈 사이트가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뭔가 빈 공간들이 좀 보이죠 지금 이러한 것도 미디아도 블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토어 브라우저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이제 노스크립트라는 이 애드온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를 미리 로딩이 놨는데 들어가 보셔도 뭐 애드벌타이즈먼트가 들어가는 공간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이미지는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텅 비어 있고 이제 이것을 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허용하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방패 버튼 누르시면 세큐리티 레벨을 뜨는데 여기서 체인지를 누르시면 아까처럼 그 설정이 뜨게 되고 다시 스탠다드로 변경을 하시고 리프레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현재는 아까 스탠다드 상태에서의 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제 로고도 생겼고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생겼고 이런 폰트들이 바뀌었고 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사진에 이런 인터렉션이 들어가는 UI가 생겼죠 아까 하단에는 없었던 이런 메뉴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add-on에 노스크립트를 살펴보시면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지금 스크립트들이 많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과 비교했을 때 세이프스트 모드는 Only allow website feature require for static site and basic service 정적이고 기본적인 기능들만 제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세이프 모드입니다 물론 세이프 모드를 켰을 때 아까처럼 이런 웹의 반응을 기대할 순 없거나 이런 로고들이 안 뜨거나 메뉴들이 안 뜨거나 이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의 보안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는 세이프 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어떠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스크립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서 디폴트를 디폴트는 막혀있는 표시인데 여기 보시면 Temporary Trusted 임시로 허용해 주거나 하시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CoverYourTracks EFF.org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핑거프린팅에 취약한지 아닌지 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요 브라우저를 누르시면 진행됩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말하기로는 굉장히 강한 프로텍션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트래킹 애드를 지금 블록크하고 있고 트래커들도 다 지금 노스크립트로 블록킹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핑거프린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토어 브라우저는 핑거프린팅을 안 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내장 스크립트들을 통해서 내장 애드온들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막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 이런 크롬 브라우저 현재는 시크릿 모드인데도 이런 사이트를 돌려보면 트래커나 애드는 일부는 막아도 다 막지 못하고 또한 핑거프린팅이 아주 유니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라우저를 쓰면 결국에 내가 같은 IP로 계속 A를 검색하나 B를 검색하나 계속 접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결국에 서버상에서는 이런 세션이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토어 브라우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국가를 거쳐서 결국에 최종으로 나온 국가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 자신의 핑거프린팅이 서버에서 핑거프린팅하기 어렵고 또한 여기 빗자루 버튼이나 오른쪽 메뉴에 New Identity를 누르면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던 모든 세션을 다 종료해 버리고 새로운 신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핑거프린팅 그 다음에 또 특정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뭐 범죄 용의자나 이런 걸 잡을 때도 이런 말을 쓰죠 프로파일링이라 하죠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핑거프린팅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기록과 매치된다 그러니까 지문을 뜨듯이 완전 유니크한 프로파일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New Identity라는 것은 새로운 신원을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Identity 하면은 토르 브라우저가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그냥 그것들은 하나의 신원이고 A라는 신원이고 지금 새로 시작한 신원은 B 신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를 접속해도 다 다른 효과가 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접속했던 효과가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핑거프린팅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웹사이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어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를 짚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제 자체부터 토어 브라우저를 쓸 때 아까 말한 설정들만 계속 유지하시고 중시하신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어 브라우저가 아무리 잘 작동한다고 해도 결국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많은 기업들의 보안 사고 역시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취약점이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토어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사람과 현실의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토어 브라우저에서 사용했던 아이디를 똑같이 돌려 쓴다든지 닉네임을 돌려 쓴다든지 이러면 신원이 바로 특정당하겠죠 이런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어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로 설치하는 애드온이나 플러그인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 같은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애드온을 기본만 달고 오는 친구와 여러 개를 더 달고 오는 친구 여러 개를 달고 온 사람이 더 무조건 적잖아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 매번 애드온 3개씩 달고 온다 다른 사람은 다 2개인데 그러면 3개가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접어놨던 그 사람이구나 그 신원을 특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어 브라우저를 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신원을 특정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최대한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면 해상도도 옛날에는 화면 해상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웹의 트래커에 의해 수집당할 수 있어서 예전 토르에서는 전체 화면을 하고서 토어 브라우저를 쓰면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트래커들이 사용자의 화면 레조루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는 업데이트로 레터박스라는 기능이 적용돼서 전체 화면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토렌트 P2P 같은 프로그램 사용 및 다운로드 하지 않기 토렌트 P2P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오리지널 IP가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크고 일단 어니언 사이트나 토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토어 네트워크가 아까 여러 개의 노드를 경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의 각국의 노드들은 개인이 자원봉사적으로 벌런티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선의로 이루어진 어 이런 네트워크나 트래픽들을 내가 고작 영화나 다운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잡고 있어 버리면 어 다른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이 뭐 굉장히 공익적인 이유로 이걸 토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어 이런 내가 리소스를 다 써버리니 써버려서 할 수 없게 되니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대한 끌 수 있으면 끄는 것이 좋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추적하고 있고 또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신원이 특정 가능하고 아니면은 정말 나쁜 해커들이나 그런 사이트들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웹만 하면은 꺼두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웹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제한되긴 하지만 꼭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최대한 안전한 모드로 내려가면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TOUR와 함께 다른 인터넷을 사용해도 되는가 어 TOUR가 일단 암호화하는 것은 일단 브라우저를 통하는 트래픽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트래픽을 보내면 암호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TOUR를 켜놓고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역시 권장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구글이라고 나왔지만 어떤 사이트에서 내가 A를 검색하고 TOUR에서 A를 검색하고 옆에 있는 나의 핸드폰으로 A라는 내용을 다시 검색하게 된다면 그 사이트에서는 둘이 다른 곳이지만 다른 곳으로 잡히지만 똑같은 내용을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동시간대에 A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사람은 이 두 개의 기기만은 아니겠지만 A를 검색하고 B를 또 동시에 검색하고 C를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교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두 기기가 신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TOUR에서 쓰고 있는 이런 신원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UR와 함께 다른 NET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TOUR 브라우저의 사용방법과 임명성을 유지한 인터넷 사용방법에 대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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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